장중 인사드릴까요? 저희가 이제 nombre is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학 축하드려요 제 친구도 여기 학교인데요 맞아요?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입학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이제 또 저희가 첫 곡으로 루키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루키 다 따라 부르셨나요? 다음으로 저희가 또 어마어마한 곡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뭔가 좀 빨간 맛을 배우는 것 같은데 어떤 빨간 맛이요? 좀 너의 입술같아요 여러분들 빨간 맛 다들 좋아하세요?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어서 저희 빨간 맛을 들려드릴텐데요 빨간 맛 춤 아세요? 네 네 잘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빨간 맛 불러드릴테니까 같이 춤 배도 춰주시면서 노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빨간 맛 들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